이것, 저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질문을 하고 부정적인 대답을 해봅시다. 그럼 따라해보세요. 아니요, 이것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책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펜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펜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펜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펜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펜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これは携帯ですか? 이것은 휴대폰입니까? 아니요, 이것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아니요, 이것은 휴대폰이 아닙니다. それは 컵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펜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것은 컵이 아닙니다. 이것은 컵입니까? いいえそれはコップではありません いいえそれはコップじゃありません 아니요 그것은 컵이 아닙니다 それはコップですか 그것은 컵입니까 いいえそれはコップではありません いいえそれはコップじゃありません 아니요 그것은 컵이 아닙니다 いいえ、それは時計では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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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それは煙草ですか? いいえ、それは時計ではありませ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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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것은 담배가 아닙니다 それはタバコですか 그것은 담배입니까 いいえそれはタバコではありません いいえそれはタバコじゃありません 아니요 그것은 담배가 아닙니다 あれは机ですか 저것은 책상입니까 いいえあれは机ではありません いいえあれは机じゃありません 아니요 저것은 책상이 아닙니다 あれは机ですか 저것은 책상입니까 いいえあれは机ではありません いいえあれは机じゃありません 아니요 저것은 책상이 아닙니다 아니요 저것은 책상이 아닙니다 あれは車ですか 저것은 차입니까 いいえあれは車ではありません いいえあれは車じゃありません 아니요 저것은 차가 아닙니다 あれは車ですか 저것은 차입니까 いいえあれは車ではありません いいえあれは車じゃありません アニオ 저것은 차가 아닙니다 あれは車ですか 저것은 차입니까 いいえあれは車ではありません いいえあれは車じゃありません アニオ 저것은 차가 아닙니다 この放送はご覧のスポンサーの提供でお送りします